좀 편해보이는 자세로 봐야지 조편자 혁 호라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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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라 państwo 호라오 호라고 호라 아 호라오 응, 똥게미라니 신뢰도가 높군요 잠깐만, 저 원래 묻는 거니? 뭘 쓰는 거예요? 응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안 됐어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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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는, 나가니까 아직 못하자 꼬리 그쪽 그랐지 이거 못하자 꼬리가 꼬리가 빨딱 썼어 나의 내가 저거할게, 강의 하고있어 뭔 소리야 응, 꼬리가 빨딱 썼다고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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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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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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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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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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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mm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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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mm...